사실 법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강의를 보고 나니까 법을 왜 공부하는지, 아니 법을 왜 공부해야만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. 설리케이원의 강의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. 이 동영상을 한글에이신 분도 참 대견하고 스마트 트위터에 추천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.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 배우고 싶습니다.